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렉스가 외주용 역사 더 기버스와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백무 이사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어트렉스는 소장에서 더 기버스 측이 어트렉스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어트렉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어트렉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했는데 어트렉트는 사태 배후에 더 기버스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